그래 잘 한번 살아봐 잘 살게 걱정 마세요 야 너 여기서 뭐해 나네 집에 왜 들어와서 뒤지고 있어 하영이 엄마는 어떻게 돌아가셨어요? 보일러가 고장 났어 안본부장이 고쳐졌어 어머니 제가 한번 볼까요? 아빠는 같이 하는가? 그래 잘 부탁해 니 엄마가 끼던건데 우리 오늘 애가 좋아하겠지 우리 정근씨한테는 아무 자리도 막 따라주고 정말 그러는 거 아니야 그대와 함께하는